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옥 노무사입니다. 자 올해 있었던 경영지도사 시험 노사관계론 오늘 기초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문제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를 비롯한 모든 노사관계론 강사들이 나올 법하다라고 찍은 문제에서 대부분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우리 오문에 전차금 상계라든지 강제저축금지 문제가 나와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약간 서브로만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기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적당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나왔던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써라. 법조문이거든요. 법조문. 지금 이번에 전차금 상계랑 강제저축도 보면 그냥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별 내용도 없어요. 거기에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냥 그런 조항을 아니 정도 물어본 것 같아요. 계속 요즘 근로기준법에서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쉬운 그러니까 법조문만 알아도 그냥 한 줄 두 줄 정도 쓸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아예 이런 건 별로 안 중요해 하고 건너뛰었던 사람들한테는 아예 한 글자도 쓰지 못하는 내용들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인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노사관계론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좀 떨어지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니 결국에는 내년부터는 내년부터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서 자꾸 이런 게 나오니까 그냥 근로기준법을 법 내용을 그냥 이거를 좀 애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애워야겠다. 암기를 해야겠다. 그런데 암기를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암기를 하냐 우리가 막 노무서 공부하는 것처럼 1조부터 끝쪽까지 다 암기를 하냐 그게 아니라 대략적인 내용 정도 그냥 이렇게 눈에 바르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조문에 있는 조문 내용과 딴 건 하는 게 아니고 조문 내용과 조문 내용에 대한 취지 그 법 조문의 취지, 법은 있으면 대부분 묻는 게 그 법의 취지가 뭐냐 이거거든요. 조문 한 줄과 그 조문에 대한 취지만 적어도 한 세 줄은 만들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치면은 그래도 10점 중에 그래도 5점 이상은 받지 않냐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아예 건너뛰는 건 없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한 줄짜리라도 그냥 한 줄하고 밑에 취지 하나 정도 이렇게는 좀 외우셔서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24년도에 강의를 하게 되면 법 조문 프린트에다가 그 법 조문을 쓰고 그 밑에 취지 정도 쓰고 한 줄짜리 판례가 있으면 판례도 더 쓰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건너뛰었던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는 그래서 그걸 이제 마지막까지 한 줄씩은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인 괴롭힘 부터 이상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오문의 시험에 나온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차금 상계와 우리 강제저축금지 조항이에요. 둘 다 이제 강제근로를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취지에서 만든 조항인데 전차금 상계는 한 줄이에요. 전차금이나 전대책권과 상계하지 마라. 그러니까 걔는 취지가 필요한 거고 강제저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3, 4줄 나와요. 그 법 조문만 봐도. 그러니까 걔네는 사실 법 조문만 어느 정도 써도 반 이상의 점수는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어쨌든 법 조문이 아주 짧은 것도 한 줄짜리도 취지 더해가지고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겠다. 그 얘기를 그냥 하고 싶어요. 이번 전체적인 23년도 기출을 보면서 제가 든 느낌은 나머지 다섯 문제는 어차피 대부분이 다 그냥 유사한 정도로 썼을 거예요. 그냥 그 한 문제. 지금 여기 당락을 가르는 그 한 문제는 그 문제고 그 문제 때문에 내년 시험 준비할 때는 이런 거 법 조문 기본적으로 해야겠다. 그냥 제가 23년도 강평을 한 줄로 처리한 바로 그겁니다. 법 조문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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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자 올해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 파트 제가 항상 나누잖아요. 노사관계로는 법에 대한 문제도 나오지만 이제 경영학적인 문제도 나오고 이 법은 다시 개별적 법, 개별법과 이제 집단법으로 나눌 수 있죠. 이 중에서 이제 개별법은 우리 근로기준법을 필두로 하여서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이 정도가 나와주는 것 같고 집단법은 이제 노동조합법이 나오는 거죠. 올해 시험 문제 보니까 여기서 네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 한 문제가 아까 말한 그 5문이죠. 문제가 되는 5문이고 이 한 문제, 이 한 문제 사실 집단법이라고 하지만 노조와 관련된 게 네 문제 나왔다는 거지 이 네 문제 중에 법을 묻는 문제는 한 문제였어요. 맨 마지막 6문 뭐였어요? 이익대표자. 그거 묻는 거고 나머지 세 문제는 오히려 뭐 유니온샵이 뭐냐 뭐 그냐면 교섭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사실 약간 이쪽이랑 이쪽이랑 중간에 엮여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죠. 이론이죠. 법이 아니라 이론이죠. 노동법 이론 말 그대로 노사관계론 이런 거에 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출제 비중은 사실 뭐 이게 고정화된 게 아니라 우리 작년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떤 때는 이게 엄청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때는 이게 많이 나오고 요즘은 이건 좀 적게 나오고 요거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여전히 뭐 한 문제 나왔네 내년엔 조금 준비해도 되겠네 요런 거 없어요. 오히려 올해 한 문제 나왔으니까 내년에 개별법 많이 내겠죠. 올해 요게 많이 나왔으니까 내년엔 요게 좀 많이 나오고 오히려 더 높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1분부터 좀 보시도록 할게요. 자 1문 30점짜리 단체 교섭의 의, 목적, 유형, 유형 중에 또 다시 세분화해서 집단교섭, 기업별교섭, 대학성교섭, 공동교섭에 관한의 논하시오 하고 30점짜리 나왔어요. 우리 시험의 특징은 아예 목차를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뭐예요? 단체 교섭의 교섭의 의 적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체 교섭의 목적 적어라. 그 다음 세 번째 단체 교섭의 유형 적어라. 요거잖아요. 또 유형도 아주 친절하게 또 나눠놨어요. 유형은 다시 뭐뭐 적어라. 집단교섭 적어라. 그 다음에 개별교섭 적어라. 기업별교섭 개별교섭. 기업별교섭 적어라. 그 다음에 대학성교섭 적어라. 공동교섭 적어라. 대학성교섭, 공동교섭. 하나 빠졌네요. 원래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통일교섭, 산별교섭 요게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뺐으니까 요거는 안 적어도 되고 만약에 양을 더 채우고 싶다. 그럼 추가적으로 적으면 그래도 교수님이 1점이라도 더 주겠죠. 아 근데 어떤 교수님은 내가 쓰라는 거만 쓰면 되지 왜 이런 걸 써. 너 이탈이야. 뭐 이렇게 보는 교수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적으라는 얘기죠. 단체 교섭의 의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용어에서 용어에서 요건을 찾아내야 되죠. 단체 교섭이다 라고 하면은 아 단체 다른 말로 바꾸면 집단이다. 집단. 집단. 노조와 혹은 우리 이제 좀 전문가들은 노조와 사용자 간에 이렇게 바로 나와주죠.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노조와 사용자 간에 교섭하는 거다. 교섭이라는 말을 유사어로 좀 바꾸면 협상하는 거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의 정 기억이 안 나면 노조와 사용자 간에 집단 협상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에 대해 협상을 하는 거냐. 근로 조건에 관한 협상이죠. 근로 조건에 관해서 협상하는 거다. 이렇게 단어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다 보면 아 노조와 사용자 간에 근로 조건에 관해서 집단적으로 협상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법을 좀 자주 보잖아요. 노조법을 자주 보면 노조법 법조문 안에 이 의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단체 교섭에는 의의가 없던데요. 단체 교섭에는 의의가 없지만 우리 노조법 일조 목적과 노동조합의 정의의 규정을 보면 그걸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노조법을 자주 보면 말을 만들어내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관계로는 어떻게 보면 법조문을 많이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단체 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이루어지는 근로조권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 향상에 대해서 단결력을 바탕으로 집단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어차피 만들어낸 얘기고 이거는 뭐 어떤 이제 저희 주교제에 나와 있는 글을 제가 따온 거긴 하지만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적으면 돼요. 의미 맞으면 되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단체 교섭은 단체 협약 체결 행위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라는 거는 우리 법조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 교섭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단체 교섭권은 교섭할 권리뿐만 아니라 교섭할 권리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결과물을 도출했을 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체결권 협약 체결권까지 포함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옛날에 대법원 판례 입장이었고 지금은 아예 노조법 29조 이랑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이죠. 노조 대표자에게 준 권리 자 이항 단체 교섭의 목적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 불평등 관계에 관해서 단결력을 통하여 대등한 관계로 개선하려는 단체 교섭의 목적이 있다. 이건 우리 교제에 있는 거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짧게 써도 돼요? 길게 써야죠 물론. 길게 쓰는 게 좋죠. 근데 양이 중요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시험에서 양이 중요할까라고 봤을 때 저는 양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양보다는 그냥 정확하게 적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쓴 사람 점수는 더 많이 주겠지만 저희 시험 특성상 그렇게 막 아주 많이 쓰시는 분이 많지는 않을걸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만 써도 저는 점수는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자 목적이 정 생각이 안 나면 목적은 또 노조법에서 끌어올 수 있어요. 노조법에 노동조합 정의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이란 근로자들이 노조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조건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단체 교수 왜 하는 거냐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로조건 유지 개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조합 우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중간 행위를 우리가 교섭이라고 하고 그게 교섭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혹은 우리 노조법 1조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조합원의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향상을 목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근로조건 유지 개선 1번 그 다음에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2번 이렇게 쓰셔도 돼요. 우리 위에 정의에도 있죠. 저거 다 법조문에서 따온 거거든요. 단체 교섭의 목적이 뭐냐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그것이 단체 교섭의 목적이다. 라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단체 교섭의 목적 이거 말고 이런 멋있는 말 말고 추상적인 말 말고 단체 교섭의 목적이 뭐냐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거다. 라는 거죠. 단체 교섭의 목적은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거고 단체 협약을 통해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누리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체 교섭의 유형 볼게요. 단체 교섭의 유형 방식이죠. 방식 자 일단 쭉 쓰긴 했지만 그림으로 그리면 다 할 거예요. 기업별 교서 기업별 교서 이제 개별 교섭이라고 하고요. 개별 교섭은 뭐예요? 사용자와 노조 간의 1대 1로 교섭을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이란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기업별 노조와 그 상대방인 사용자 노조와 사용자 간에 이루어지는 교섭 방식을 말한다. 기업별 노조는 주를 이루는 기업별 노조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일본에서 주로 나타나는 방식이며 기업별 노조는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유리한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와 노조 간의 1대 1로 체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기업별 교섭의 방식은 우리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우리 회사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가 우리 회사 사용자랑 교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상황을 제일 구체적으로 잘 알고 단체 협약을 제일 우리한테 맞는 단체 협약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좀 약간 말로 표현하면 기업의 특수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 이거죠. 기업별 교섭은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이제 동아시에 있는 회사들 일본이나 우리나라 특히 두 나라는 기업별 노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유럽이나 미국은 산별로조 중심으로 교섭이 이루어져요. 산별로조. 거기는 이제 산별이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고 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일본은 우리는 일본의 노동조합법을 일본으로부터 개수를 했기 때문에 비슷해요. 일본은 독일로부터 개수했고 근데 독일은 이제 산업화가 좀 많이 진전되어 있어서 이 산업노조가 발전했고 일본으로 넘어오면서 일본의 어떤 온종주의나 이런 걸 받아서 기업별 노조 위주로 가고 그걸 우리가 받아서 우리나라도 기업별 노조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집단교섭은 뭐냐 집단교섭은 여러 명의 사용자와 여러 명의 노동조합이 같이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거죠. 야 우리 묶어서 같이 하자. 같이 같이 얘기해보자. 이거죠. 잘 일어나진 않아요. 많이 일어나진 않는데 뭐 예를 들면 이거죠. 해커스 학원과 뭐 메가 학원과 뭐 공단기 학원과 이렇게 있고 여기 뭐 해커스 노동조합 뭐 공단기 노동조합 뭐 그 다음에 여기 뭐 메가 노동조합 이렇게 그냥 우리는 셋이 묶어서 쌍으로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게 이제 집단교섭이죠. 자 집단교섭 보시면 집단교섭이란 여러 개의 노조가 공동 동그라미 공동으로 해당 사용자와의 집단적 교섭을 하는 방식으로 집합교섭 또는 연합교섭이라고 한다. 기업별 교섭과 산업별 교섭의 절충 형태다. 특정 지역의 특정 업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교섭 방식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런 거죠. 뭐 학원업계는 거의 아니라고 이럴 거면은 산별로 좀 만들어서 할 거고 뭐 이제 택시나 이런 데서 많이 하겠죠. 택시 회사나 택시 노조 이런 데서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각선 교섭 볼게요. 대각선 교섭 대각선 교섭은 이거죠. 대각선 교섭은 우리 회사 노조가 있어요. 사용자도 있고 노조가 있는데 우리 노조가 어떤 연합단체에 가입했어요. 연맹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총연맹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우리나라의 총연맹 총연합단체가 두 개가 있는데 총연합단체 하나가 한국노총 또 하나가 민주노총이에요. 만약에 우리 노조가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라고 하면 위에 한국노총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이번 교섭을 대신 와서 해주세요. 이러면은 우리 기업노조가 사용자를 하는 게 아니라 위임한 한노총이 내려와가지고 교섭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대각선 교섭이에요. 모양이 대각선이잖아요. 자 대각선 교섭이란 기업노조의 위임을 받은 상급단체가 단독으로 해당 기업의 사용자와 교섭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는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연합단체가 그 하부조직인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직접 교섭하는 방식을 대각선 교섭이란 결국 이거예요. 위임해주고 상급단체가 내려와서 교섭을 하는 거 이거를 대각선 교섭이라고 합니다. 자 공동교섭은 뭐냐 공동교섭은 공동교섭은 이게 아니죠. 우리 회사에 기업별 노조가 있고 사용자가 있어요. 근데 이 노조가 또 연맹에 가입했어요. 근데 좀 도와달라고 해요. 위임장도 주고 위임장도 주고 좀 도와달라고 해요. 이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교섭을 하는 걸 우리가 공동교섭이라고 합니다. 공동교섭이란 단위 노조의 교섭에 상급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함께 동그라미 사용자와 교섭하는 방식을 말한다. 단위 노조가 상급단체가 연맹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신청하는 것을 연맹교섭이라고 한다. 둘이 같이 이름을 실어가지고 교섭을 요구하니까 연맹교섭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가 빠져 있죠. 하나. 바로 통일교섭이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통일교섭 물을 수도 있으니까 통일교섭은 뭐냐 통일교섭은 윗단에서 하는 거죠. 윗단에서 주로 이제 산별로조에서 하는 거죠. 산별로조 산별로조가 있고 산별로조에 가입한 회사 지회가 있어요. 지회가 있어요. 지회가 있고 여기도 회사 지회라고 하죠.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직접 교섭을 하는 게 아니라 산별로조가 이 회사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자 단체라고 합니다. 사용자 단체와 산별로조 간의 맨 윗단에서 밑에를 다 통일해서 한꺼번에 이 위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통일교섭. 통일교섭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이제 통일교섭이라고 이번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다음번에는 나올 수 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집단교섭을 기업별 교섭과 우리 통일교섭의 절충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차이는 집단교섭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대표가 있고 이 대표 둘이 맨 윗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고 경영참가 주요 제도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종업원 지주 제도와 스켈런 플라인이 두 개가 나왔죠. 두 개가 시험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나왔어요. 금방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나왔으니까 종업원 지주 제도는 뭐예요? 말 그대로 종업원이 주식을 획득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종업원 지주 제도 종업원이 지주다.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종업원 지주 제도죠. 종업원 지주 제도라고 이렇게 큰 단위로 나오기보다는 사실 스톡옵션이나 스톡옵션도 나온 지 얼마 안 됐구나. 스톡옵션이나 아니면 아예 우리 사주나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아예 지주 제도 단위로 나오게 됐죠. 종업원 지주 제도의 의 형태의 문제점을 쓰시오라고 하죠. 종업원 지주 제도의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건 근로복지 기본 법에 따른 우리 사주 제도죠. 우리 사주 제도. 우리 사주 제도는 뭐냐? 주식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획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사주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조합에서 획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건 어떤 권리를 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주 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주 조합을 만들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때 20%는 우리 사주 조합이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고 또 회사가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풀 때 우리 사주 조합이 그걸 사가지고 일정 기간 예탁했다가 본인들이 수치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서 우리 사주 제도가 대표적인 종업원 지주 제도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의 기업이 특별한 조건으로 종업원에게 주식의 일부를 분배해주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결국에 종업원 지주 제도의 목적은 뭐냐면 동기부여예요. 근로자들의 자, 종업원 지주 제도 종업원에게 우리가 주식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라는 건데 이걸 하는 목적은 근로자의 소속감을 높이고 로열티에 높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유능한 핵심 인재예요. 기업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스톡옵션 같은 거 제시해가지고 주식 주는 거예요. 주식 주고 이 사람은 더 데려가고 있다. 혹은 근로자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가치가 올라가면 자기들의 재산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 주식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회사가 잘 돼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로자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한다. 그럼 근로자가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를 발전시킨다. 그럼 우리 회사의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다시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효과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지. 자, 기업의 특별한 조건으로 종업원에게 주식을 이불을 분배하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종업원 지주제는 18세기 말에 영국의 한 광산회사에서 종업원 이익참가제를 도입한 것에서 유래했으며 이후 도일간 미국으로 전파되었다. 뭐 사실 이 얘기는 안 써도 그만이고 종업원 지주제는 종업원의 조직 몰입과 자부심 높여지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해 각종 혜택 자기 재산이 증가하는 거죠. 주어진다. 또한 이것도 있죠.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경영의사 결정에 관한 직간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 주식을 줌으로써 그러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종업원은 뭘 가지고 되는 거예요? 주주가 되는 거죠. 소액 주주건 어쨌건 주주가 되고 주주가 됐다라는 얘기는 내가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운영 형태 보시면 주식 매입과 참가 형태가 있고 자금 조달 원천에 따른 분류가 있고 관리 운영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고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일단 주식 매입과 참가 형태에 따라서 두 개로 구분하면 종업원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개별 참가가 있고 투자회를 결성해서 단체 명의로 자사주주 구입하는 공동 참가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회사가 뭔가 풀 때 야 우리 회사가 이번에 할인된 가격으로 줄 테니까 사고 싶은 사람 사 이럴 때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 이게 개별 참가 방식이고 그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거를 받아가서 하는 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우리사주 제도 대표적인 거죠. 우리사주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가지고 받는 거 이게 이제 공동 참가 방식이죠. 집단 참가 방식 자 다음에 자금 조달 원천에 따른 분류 보시면 자 주식 구입형은 종업원이 자기 자금으로 구입하는 대신 회사 측에서 주식 가격을 낮춰주는 거나 일부를 대부하는 거 등을 얘기하는 거고 저축장려형은 이건 우리나라에 잘 없는 것 같은데 종업원의 급여에서 저축을 일부를 일단 저축을 하게 해서 그거를 자사주 일정 비율로 투자하게 하고 플러스 비례해서 무상주를 분배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고 이익 분배형은 회사에서 이익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분배하고 요거를 정립하여 자사주에 투자하게 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면 주식 구입형 구입하는 거 저축장려형 저축으로 돌려서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익 분배형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관리 운영 주체의 따로 불려볼게요. 관리 운영 주체는 회사가 관리할 수도 있고 종업원 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외부 기관에 관리를 맡길 수도 있어요. 회사 관리형은 종업원들의 소유 주식을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보시면 밑에 나와 있듯이 저축장려형 요런 거 아닐까요? 회사가 저축하기 위해서 그거를 투자하게 하고 그걸 받는 거 혹은 이익 분배형도 회사 관리형으로 갈 거고 종업원 단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사주 조합 우리사주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사주 조합에서 다 관리를 하게 하는 거 외부 기관 관리형은 외부 금융사에 아예 맡겨버린다는 거겠죠. 외부 금융사에서 이거를 하는 거 장단을 하자면 외부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은 높지만 위탁비용이 든다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비용은 적게 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문제점 주식 소유 종업원과 비소유 종업원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고 또 종업원이 너무 주식을 많이 획득하면 이들의 발언권 강화를 가지고 이거는 곧 경영권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또한 노동조합의 회유 내지 분열책으로 악용될 수 있다. 라는 것도 뭐 가능하죠. 주식을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을 분배해주면서 노조 나오면 내가 이만큼의 주식을 옵션으로 제공해줄게. 우리 회사 주주. 또 혹은 주식을 많이 줘서 경영 참가를 한다 보니 회사 쪽 그러니까 회사에 경영 참가를 한다는 얘기는 회사의 앞으로에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데 자꾸 이런 쪽으로 참여를 하면 회사가 잘 된 회사가 경제적으로 이윤을 많이 취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보다 많은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쪽으로 전략적으로 자꾸 의사결정이 모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쏠리게 되면 노조임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분배보다는 성장에 치우치게 되니까 또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열받죠. 근로자들이 고용불안 올려둘 수 있죠. 이런 얘기들을 쓰면 됩니다. 스켈룬 플랜 보시면 스켈룬 플랜 생산성 향상을 노조 협조의 결과로 보고 총 매출액에 대한 거기 노무비 절약분 동그라미 노무비 절약분을 인센티브로 배분하는 비용 절감 인센티브 제도 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스켈룬 플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작년에는 10명이 투입해야지만 100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올해는 8명만 투입해도 똑같이 100을 똑같은 퀄리티로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 2명분의 인건비가 아껴진 거잖아요. 이거를 뭐다? 이걸 이 8명한테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죠. 인센티브로 제공하겠다. 이게 스켈룬 플랜 이요. 깔끔하죠. 장점은 뭘까요? 쉬워요. 계산하기 쉬워요. 그래서 직원들의 수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용 특징 보시면 종업원들의 참여의식을 고치시키고 그들의 지식과 상상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참가 시스템이다. 보너스 산출 공식이 쉽게 이해되어 종업원들의 수용도가 높고 동기부여 효과가 크다. 그 밑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켈룬 플랜 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이런 집단 성과급의 문제가 뭐냐 무임승차가 있다라는 점이죠. 무임승차 동그라미 하시고 무임승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중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 8명이 지금 100을 산출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6명은 진짜 이걸 어떻게든 2명분을 줄이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2명은 사실 하는 척만하고 탱가탱가해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 같이 얻어먹는다. 라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불가능이 생길 수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경영의 성과급의 단점이고 그 뒤에는 스켈룬 플랜만의 단점. 또한 고도로 자동화된 상황이나 기술이 매우 발전한 개선의 발전이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노무비 절약분이 발생할 환경조성이 되지 않으므로 정상에 에러를 간다. 이거는 스켈룬 플랜은 딱 봐도 알겠지만 뭔가 생산을 하는 쪽에 맞는 거죠. 생산을 하는 쪽이 노무비 절약분이 생길 수 있죠. 뭐 연구나 이렇게 이제 결과물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직종에는 사무직이나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일단 업종에 따라 적용 가능한 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데도 있다는 것도 단점이고 또 하나 단점은 신기술이야. 최첨단 자동화로 돌아가요. 사람이 애초부터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노무비 절약분이 생겨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너무 발전되는 데는 스켈룬 플랜 적용이 안 된다라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3문 노동조합의 가입 방법 중 유니온 샵 제도와 클로즈드 샵 제도의 특징에 관하여 설명하라. 샵 제도 단결강제가 나왔죠. 샵 제도에 대해서 쓰시오. 자주 나와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나와요. 샵 제도 샵 제도는 뭐냐 이거 가입 강제 제도죠. 가입 강제 제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샵 제도 가입을 강제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샵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둬야 되나요? 이거를 어디에 명시를 해야 되나요? 바로 단체 협약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단체 협약상 가입 강제 제도죠. 단체 협약 XX죠. 유니온 샵 클로즈드 샵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샵 제도는 세 가지 오픈샵 유니온 샵 클로즈드 샵 유니온 샵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오픈샵은 뭐예요? 오픈샵은 가입을 강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입사할 수 있다. 우리 회사에 입사할 수 있다. 가입을 강제하지 않겠다. 이게 오픈샵이에요. 이거 다 뭐냐면 채용이랑 노조 가입이랑 연계를 시킨 제도예요. 연계를 시킨 제도예요. 오픈샵 누구든지 입사할 수 있다. 노조 가입 안 해도 클로즈드 샵 뭐예요? 조합업만 입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만 입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들어오고 싶으면 노동조합에 먼저 가입부터 해. 어? 회사를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 회사 노조에 가입할 수 있어요? 회사 노조 말고 산별 노조에 가입해. 산별 노조 가입하면 회사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항운노조의 일부 있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요즘 이걸 하고 싶어하는 데가 건설 쪽이죠. 건설 쪽. 우리 건설 노조 들어와. 그러면 이 현장에 내가 투입시켜줄게 할게. 이런 클로즈드 샵을 하려고는 하지만 되고 있지. 뭐 체결하거나 그러진 않죠. 자 유니온 샵. 유니온 샵은 일단 들어와. 일단 입사해. 일단 입사해. 근데 입사한 다음에 입사한 다음에 며칠 이내 가입해. 며칠 이내 가입해야 돼. 이게 유니온 샵이죠. 유니온 샵. 자 오픈샵. 자 채용과 노조 관계의 노조 가입을 연결시킨 가입 강제 제도입니다. 자 단 이 중에서 유니온 샵은 다른 건 없지만 유니온 샵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노조법 81조 2랑 2호에 유니온 샵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입은 하되 원래는 유니온 샵은 일단 입사해. 며칠 내에 가입해. 여기 며칠 내에 어느 노조든 가입해. 예요. 어느 노조는 가입해. 그러니까 A노조 B노조 C노조 있으면 넌 아무데나 가도 돼. 그런데 우리 노조법은 이러거든요. 어느 노조 가입해. 이렇게 해야지 너 무조건 일주일 이내 A노조 가입해야 돼. 이렇게 노조를 찍으면 원래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게 유니온 샵인데 우리 노조법은 그걸 허용하고 있어요. 특정 노조 가입하는 거를 대신 그 특정 노조가 근로자 전체 3분의 2가 가입한 지배정 노동조합 지배정 노조가 있을 때 이 노조에만 가입해야 돼. 라는 유니온 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변형된 유니온 샵 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의 숍 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의 필요 유무를 단체백에서 미리 정해놓는 제도를 말한다. 숍 조항은 노동조합이 그 조직 강화를 위해 사용자의 고용에 조합원 자격을 연기시키는 시도. 요거죠. 요거를 말한다. 자 유니온 샵 유니온 샵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노조 가입 유무를 불문하지만 일단 채용된 후에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내에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 해고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게 노조법 81조 2호예요. 노조법이 노동조합이 당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3분의 2 동그라미 3분의 2 이상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 될 것을 고용적고도 하는 건 가능하다. 라는 게 우리 법입니다. 자 클로즈드 샵 조합원 자격 보유를 근로계약 체결 존속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노동 공급권이 독점되어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 보호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항만노조에서만 클로즈드 샵이 허용되고 있다. 라는 거죠. 말이 어렵죠. 결국엔 뭐예요? 조합원만 입사할 수 있다. 일단 노조에 가입한 사람만 회사에 채용을 시키는 제도가 클로즈드 샵이다. 이렇게 풀어서 쓰셔도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오픈샵 열린 사업장 누구든지 올 수 있다. 클로즈드 샵 닫힌 사업장 조합원만 입사할 수 있다. 유니온 샵 일단 유니온이 돼야지만 우리 채용이 된다. 라는 거고 일단 입사해서 유니온이 되라. 노조의 구성원이 되라. 자 넘어가시고 3번 단체협약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하시오 해서 제가 1, 2, 3, 4, 5 적었는데 이 중에 두 개만 적으시면 되죠. 두 개만 두 개만 적으시면 되고 보통 1번, 2번 적죠. 1번, 2번 거기 4번을 일단 제가 책에 있어서 적어넣긴 했는데 4번 지우세요. 이게 단체협약 기능으로 보기엔 애매해요. 애매해요. 이거는 여기서 적기보다는 경영 참가하는 저기 아까 봤던 어떤 종업원 지주제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볼 노사협의 이런 데 적어야 되는 내용인지 단체협약은 아닌 것 같아요. 책에 우리 교재는 나와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1번, 규범적 기능 먼저 볼게요.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적 효율을 갖는다. 이는 단체협약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집단적인 계약이긴 하나 근로자 보호 및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특별히 협약 당사자에게 규범성적 권한을 부여한 결과라고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해서 규범적 기능을 한대요. 이게 최고의 기능이에요. 단체협약의 최고의 기능은 규범적 기능이에요. 규범적 기능 단체협약이 규범이 된다는 거에요. 단체협약은 계약서에요. 누구랑 누구랑 쓴 계약서에요. 사용자랑 특히 사업주랑 노동조합이랑 둘이 쓴 계약이에요. 계약서에요. 한 장짜리 계약이 아니라 한 여러 장 계약서에요. 몇 조 있는 몇 십 조 백 조 있는 계약서고요. 계약서니까 당연히 상호간에는 이 계약이 체결되면 서로 지켜야 돼요. 서로 지켜야 되는데 이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한 70%에서 80% 정도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어요. 근로조건 뭐 예를 들어서 단체협약 쫙 펴보면 뭐 임금은 올해 몇 퍼센트 인상하는 걸로 한다. 상여금은 얼마 준다. 휴가는 뭐 어떻게 준다. 뭐 그 다음에 뭐 의료비나 복리후생은 어떻게 한다. 복지포인트는 얼마 준다. 이런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한 70-80%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20에서 30%는 어떤 내용을 차지하고 있냐면 조합활동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노조 사무실은 어디에 몇 평짜리를 어떻게 준다. 그 다음에 뭐 조합비 일괄공제는 어떻게 한다. 노조 전임자는 몇 명 준다. 근로시간 면제시간 몇 시간 인정한다. 노동조합 교육시간 조합원 교육시간은 언제 준다. 뭐 임시대의원의 총에 참여할 땐 우리가 회사가 어떻게 인정한다. 이런 조합활동에 관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밑에 부분 말고 이 위에 이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사실 사용자가 노동조합한테 지키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누구한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 조합원한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조합원한테 지켜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여기 뭐 임금 5% 올려준다. 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한테 임금을 5% 올려주는 거예요. 사용자가 조합원한테 5% 올려주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의료비를 지급한다. 라고 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조합원이란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라는 거는 이 회사 내에 규범이 돼버린 거예요.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규범. 자치규범. 즉 권리의무가 발생을 한 거예요. 무조건 해줘야 되는. 자 근데 그거는 얘한테 지키는 게 아니라 얘한테 지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규범적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회사의 규범이 됐다. 그래서 근로자한테 이걸 조합원한테 지켜야 된다라는 규범적 효력. 이게 바로 규범적 기능이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통일 기능. 단체 협약은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유리하게 체결되고 단체 협약에 위반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일시키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죠. 자 우리 회사의 자치 규범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자치 규범. 우리 시험에도 나오겠지만 회사 내의 규범은 자치 규범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단체 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 법원의 일반 적용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얘보다는 얘가 위에 있고 얘보다는 얘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자치 규범이 서로 얘기가 다를 때 단체 협약이 먼저 적용되고 취업규칙이 두 번째로 적용되고 근로계약이 맨 나중에 적용돼요. 단체 협약이 다 적용돼요. 근데 노동법에는 상위규범 우선의 원칙 말고 그에 상반되는 원칙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유리의 원칙입니다. 유리의 원칙 노동법은 취지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위규범이더라도 상위규범보다 더 유리하면 하위규범을 먼저 적용시켜야 된다는 유리의 원칙이 있죠. 유리의 원칙 그래서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더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취업규칙에는 휴가 15개 준다라고 써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야 휴가 20개 줘 라고 써있으면 20개가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판례가 뭐라 그러냐 단체 협약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보다 유리하던 유리할 땐 당연하고 분리할 때도 무조건 우선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분리할 때도 그래서 얘를 절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절대 기준 절대 기준으로 보고 단체 협약은 얘네보다 더 분리해도 무조건 먼저 적용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 취지는 이렇게 절대 기준으로 단체 협약을 보지 않으면 사용자가 일부러 이런 조건들을 올려가지고 조합원들을 탈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 기준으로서 얘보다 유리하든 불리하든 무조건 얘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조건을 다 통일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통일죠. 통일 기능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산업평화 유지 기능을 보시면 단체 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쟁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평화적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단체 협약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도 협약이 체결되고 유효기간이 2년 내지 3년으로 체결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단체 협약을 바꾸자는 것을 주장하면서 쟁행위를 나가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평화의무라고 합니다. 평화의무. 다시 단체 협약 유효기간 중에 단체 협약 바꿀 것을 청구하면서 쟁행위에 나가지 않을 의무. 이걸 평화의무라고 하고 평화의무는 단체 협약에 따로 써있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내재된 기능이에요. 당연히 인정되는 기능이고 그거에 따라서 산업평화가 유지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창가는 보지 마시고요. 조직 강화 기능 볼게요.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근로자의 단결을 촉진한다. 당연하죠. 자 단체 협약은 조합업만 적용돼요. 그러면 이 단체 협약은 취업규칙이랑 차이가 많이 난다. 단체 협약이 월등히 좋다. 라고 하면 다 가입을 하겠죠. 단체 협약을 적용받기 위해서. 이러므로서 단결 강화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문 문제 5문이죠. 전차금 상계 금지와 강제 저축의 금지에 관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시험할 때 시험 공부 저희가 강의 제가 강의할 때 기본이론 강의할 때 아시겠지만 제일 첫 시간에 제가 하는 게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근로기준법이랑 이제 노동조합법 이제 법조문 먼저 보죠. 근데 그 근로기준법의 내용 중에 이 전차금 상계가 강제 저축 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조문을 계속 읽으신 분은 적겠지만 사실 제가 이거를 서브노트에 넣지는 않아서 서브노트만 보신 분은 이거를 못 쓰죠. 네. 뭐 제 잘못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와 이런 부분까지 내면은 참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제 노무사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쓸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까지 낸다 그러면 앞으로 범위를 확 넓혀야 되는데 야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자 어쨌든 첫 시간에 했던 법조문을 좀 열심히 보신 분들은 썼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내년부터 강의를 하면 내년에도 강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이제 법조문에 취지를 달아가지고 그거 먼저 그냥 쭉쭉쭉 애우게 해야겠다. 두 문자 따가지고 요 생각밖에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전차금 상계 금지 볼게요.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가 법조문이에요. 여기까지. 요게 다예요. 끝. 끝. 전차금이나 전대채권은 뭐냐면 이거예요.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돈을 미리 빌려주는 거예요. 대여금이에요.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 뭔 얘기냐면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니는 못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막 있잖아요. 화류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일시로 돈을 얼마를 딱 떼줘요. 떼주고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꽁꽁 묶어두는 거죠. 퇴사 못하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당 규정은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취지예요. 취지. 그러니까 강제 근로를 금지하기 위한 거다. 라는 거죠. 전차금이랑 전대채권의 용어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같은 의미로 쓰고 있고요. 전차금이나 전대채권은 장례 근로를 하여 그 임금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대여금 일체를 말하고 상계라는 것은 전차금의 변제 부분을 근로자 임금 채권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 표시를 말한다. 만약에 전차금 상계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근로기준법상 벌칙 벌금 500만 원입니다. 벌칙 규정이 되고 그 상계 조치 무효가 돼서 본래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생각해보니까 객관식 시험 문제 나오긴 했어요. 이번에 객관식 시험 문제 나오긴 했는데 거기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차금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대여금 대여금을 1억 줬어요. A라는 근로자에게 어떤 기업에서 A라는 사람에게 1억의 대여금을 주고 한 달에 너 월급 500만 원씩 줄 건데 그 중에 100만 원씩은 떼서 대여금 상환하는 거야. 그리고 이 100만 원씩 모여서 1억이 될 때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잖아요. 이게 전차금 상계 금지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제 근로. 취지는 강제 근로 금지. 강제 저축 금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축을 했다가 너 얼마 안 채우면 나 이 저축금 안 줄 거야. 라는 거 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여기까지가 법이고 그 밑에 이 규정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을 방지함과 근로자의 재산을 보존하려 한 것이다. 이거 취지예요. 취지. 이건 갖다 붙인 거고. 다만부터는 다시 또 법조문이에요. 그러니까 강제 저축 금지는 어느 정도 양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취지를 안 붙여도 점수는 나와요. 그런데 취지까지 붙여주면 점수가 더 잘 나오겠죠. 다만 법조문이에요.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 위탁으로 근로자를 관리하는 경우 허용되며 다음과 같고 상황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축의 종류기간 금융기간을 근로자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 이름으로 저축할 거고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를 열람 반환 요구할 때 즉시 따를 거고 해가지고 법조문을 외우셔가지고 요거를 그냥 갖다가 이제 때려박는 그런 시험 방식 우리 시험을 풀어가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법조문 꼼꼼히 보셔라 요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융문 노조법상 그 사업주의 근로자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사업주 위에서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의미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제가 계속 특A급으로 밀었던 문제 용문으로 나왔네요. 사실 30점짜리로 나오기로 기대했지만 연습이 안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사용자 우리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에는 근로기준법이랑 노조법이랑 동일하죠. 사업주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담당자 사업주 위에서 행위한 자 행동하는 자 이렇게 세개로 나눠지죠. 세개로 나눠져요. 자 사업주는 뭐냐 사업주는 법인이면 법인 회사면 회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사업경영담당자는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와 임원을 얘기하는 거죠. 임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는 뭐냐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중간관리자를 얘기하는 거죠. 중간관리자 일정한 어떤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물려받은 자라고 해서 우리 중간관리자는 이게 주변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사용자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있고 여기다 플러스 사용자 플러스 우리 법조문에 이익 대표자는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 또는 이익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용자 또는 이익 대표자는 가입하지 못한다고 그랬으니 이익 대표자는 사용자랑은 다른 개념이죠. 또는이니까 사용자 또는 이익 대표자는 하지 못한다 하니까 사용자랑 별개 개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이익 대표자가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랑 뭐가 다른 거냐 라는 게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온 거고 아 이게 우리 이제 다른 데서도 다른 시험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말 그대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는 중간관리자에요. 중간관리자는 뭐로 자르는 거냐면 직급으로 자르는 거죠. 직급 세로로 자르는 거예요. 세로 여기까지는 근로자 여기 위에부터는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다. 사용자다. 여기까지는 근로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사용자다. 옛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6급까지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5급부터는 저기 뭐야 5급 뭐라 그래 사무관 사무관부터는 사용자다. 그러니까 가입 안 돼. 옛날에 이랬잖아요. 급으로 나누는 거고 세로로 자르는 거고 이익대표자는 세로로 자르는 게 아니라 너는 너가 원래 회사에서 하는 일이 노조에 반대되는 일이잖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원래 하는 일이 노조랑 싸우는 일인데 왜 노조에 가입해? 이거에요. 이익대표자는 가로로 자르는 거죠. 이 사람의 직무가 이 사람의 직무가 노조 일을 원래 막는 노조에 대항하는 행위를 하는 직무를 하는데 노조에 가입한다고? 안 된다. 직무로 가로에서 자르는 거죠. 이 일을 하면서 노조에 가입한다고? 예를 들어서 노경팀이라고 있어요. 노조에 대응하는 팀이에요. 노조에 대응하는 팀이 노조의 가입원으로 들어간대. 자기의 직무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상충된 충돌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가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세로로 자르는 거 얘는 가로로 자르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보시면 일단 사업주 위에서 행동하는 자란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 사업주의 근로자에 관한 상황에 대해서 사업주 위에서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사업주 위에서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 지위감독을 하는 등 사안에 대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직급에 의해 따른다라는 얘기고 이익대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함은 근로자에 대해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위원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조축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직무 동그라미 하시고 직무로 자르는 거죠. 일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체에 의해 일일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업무의 내용이 보조적, 조언적인 것이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직무로 자르긴 하되 이 사람의 하는 일이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고 그냥 보조하는 인원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익대표자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양자 비교. 이게 중요하죠. 사업주의에서 행동하는 자는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서 결정되고 이익대표자는 어떤 직무의 내용이나 책임 범위로 해당량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 얘기까지 써줘. 라는 이제 우리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문부터 6문까지 살펴보았고요. 아까 우리 앞으로 했던 얘기 법정문을 좀 봐야겠다. 준비는 그렇게 해야겠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해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조국경과 이 길을 기원하겠고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토대로 이제는 근로기준법 법정문을 조금 더 꼼꼼히 봐라. 이 메시지가 어느 정도 내년 합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